These goodớel 음 Association Group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아 아 안 Hobb 감독님과 차영훈 감독님, 유현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세현 씨는 드라마 가시탈에서 멜로는 물론 와이어 액션, 서커스, 변건, 남장 등을 선보이며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연기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세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시탈은 진짜 더운 여름에 더운 지방 가서 촬영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찍었는데요.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아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준 시피님, 그리고 윤성식 감독님, 차영훈 감독님, 그리고 유현미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가시탈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연기한 배우 선배님들,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지연 대표님, 신원권 실장님, 그리고 김천경 식구들, 상은 언니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기뻐하실 우리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오빠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항상 착한 배우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석한 배우들 말고도. 네. 아, 저는. 사랑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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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우수의 연기상 장편 드라마 붕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주원 씨는 드라마 박시탈에서 주인공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따뜻한 법상 자료드리고 싶었는데. 박시탈 진세야 네, 여러분. 선생님 요즘 해외에 나가실 일 많으시죠? 또 여러분이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